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추버스TV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말랭이에요 말랭이 냉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보이는 거 제가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말랭이의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랭이는 성명 그리고 씨앗은 성명자 효능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촉진, 간, 비뇨기질환, 인효, 방광염, 해독, 눈건강, 통풍, 원기회복, 정력강화, 급성간염, 현기증, 살균작용, 능망염, 몸속각종염증, 신장염, 청렬 눈 충혈에 좋으며 눈물 나는 데도 좋은 효능을 갖고 있고요 허약체질, 원기회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약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말려서 건재 20g을 다려두시면 좋고요 맛은 쓰며 강한 쓴맛이 있어요 쓰며 따뜻한 성질이지만 독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 냉이는 어떤 냉이든 다 드실 수 있다고 영상에 또 담았지만 이 냉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구분하기 위해서 말랭이를 지금 올리지만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냉이는 독이 없으니까 어떤 냉이도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식용이며 약용으로 사용하는 덜나물이며 약초인 말랭이를 제가 영상에 담아보고 있습니다 말랭이는 자세히 보면 제가 한번 만져보면 굉장히 보드라워요 보드랍고 이렇게 보면 일반 냉이하고 잎이 좀 다르죠 여기 말랭이에요 주위에 보면 이것도 꽃다지도 있고 여기 또 광대나물과 비슷한 큰 개브랄풀을 하기도 하고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큰 봄 까치꽃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비슷하지만 잎이 온 둥글은 요거는 꽃다지 아 저 꽃다지라 꽃마리 제가 꽃마리입니다 꽃마리 꽃다지는 또 잎이 빡빡하게 나는게 있고 또 꽃다지가 있어 노란 꽃피고 요거는 꽃마리입니다 꽃마리고 얘는 말랭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예쁘게 어린 순으로 자라고 있네요 워낙 따뜻하니까 지금 보드랍게 올라오는데 채취해서 나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랭이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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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